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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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면서 브이로그 진짜 열심히 찍었잖아 아 진짜? 근데 킹마뜨... 자유여행이야 자유여행 그럼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여기 현대미술관 맞죠? 돌입미술관 아 돌입... 제주도립미술관입니다 전시를 볼거에요 안녕 강아 안녕! 자 이제 전시를 보러 들어갈겁니다 아 안 뜨셔서 보셨어요 여기 일어나면 안 돼요? 네 환자사람 가라 하셔야 돼요? 하시고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이쁘다 아까도 여기 군무어주고 너무 아쉬워 치석이 제일 좋아하는 치석 아니 이건 왜사야 근데? 한갈치? 나 한번 먹어보려고 나도 여기 처음 와보게 진짜 이거 대박이야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먹어봐 진짜 이게 뭐가 맛있는데 나 왜 먹는지 왜 사망하였겠다 알 것 같은데 왜 먹는지? 아 이게 잘 안보인다 자 지금 저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민호룸에 오르고 있어요 민호룸 맞죠? 네 누가 올라가자고 있죠? 나야나 나야나 열받네 이건 우박이야 지금 저희는 민호룸에 올랐는데요 어 우박내려 비듬아니구요 우박이에요 이거 내 비듬이에요 이거 비듬이래요 이거 비듬이래요 이거 내 비듬이에요 왕비듬 응 5 화가 거의 90도에요 지금 난 송산 2초본 갔을때 오름 갔었던거 같거든? 멀리 바다가 보입니다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같이가 친구야 진짜 너무 이쁘다 진짜 너무 멋있어요 진짜 너무 멋있어요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게 잘 먹 standalone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 맛있게 잘 먹었는데 상태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의 열풍은 지금 제가 인감에 있는 안투어 놓고 있는 샅포로 왔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